컴버우 라고 알죠. 여러분 여기서 오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약간 아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콤보다는 컴 이렇게 아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고 오는 여기서는 오우 발음을 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읽으면 컴버우 약간 이런 소리죠. 컴버우 하면은 여러가지 음식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? 세트 메뉴라고 하죠. 근데 영어에서는 세트 메뉴보다는 컴버우. 예를 들어서 핫덕 컴버우 라고 하면은 핫덕이랑 콜라 뭐 여기다가 그냥 팝콘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파는 거를 우리는 핫덕 컴버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.